엑스박스 시리즈 X의 저렴이 버전 엑스박스 시리즈 S는 가격적으로 닌텐도 스위치와 경쟁하는 콘솔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S는 398,000원, 닌텐도 스위치는 36만원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 중 엑스박스 시리즈 S를 선택했다고 하면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내릴까요?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을 할까요? 참고로 전 동생이 없습니다. 저는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철카게임입니다. 우선 기기를 한번 볼까요? 우선 박스는 그렇게 좋은 박스는 아닙니다. 요즘 워낙에 포장 박스가 좋아져서 말이에요. 이 정도 박스는 좋다고 말도 못해요. 그래도 택배 아저씨가 힘들어서 박스를 좀 집어던져도 잘 보호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콘솔을 보면 디자인이 멋집니다. 거실 TV 근처 어디에다 놓아도 아주 세련된 디자인으로 잘 조화됩니다. 마치 인테리어 소품 같아요. 플스5의 미래지향적 대형 디자인과는 여러 면에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이즈 또한 아주 아담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사이즈로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관은 흰색으로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좋은 재료로 잘 만들어진 느낌으로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컨트롤러는 편안해서 인기가 많잖아요. 물론 듀얼 쇼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 컨트롤러 또한 아주 편안하고 같은 흰색이어서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립감도 좋고 퀄리티도 역시 좋습니다. 새로 나온 동그란 뒷패드 역시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을 좀 볼까요? 우리가 성능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테라플롭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테라플롭은 컴퓨터의 파워, 능력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테라플롭의 의미는 컴퓨터가 1초당 1조개의 계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12테라플롭을 갖고 있어서 초당 최대 12조건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한 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엑스박스 시리즈 S는 4테라플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플스5의 테라플롭은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조금 뒤처지는 10.28테라플롭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콘솔이 이 플롯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어떤 콘솔이 더 좋다고 결정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테라플롭이 이전 버전 콘솔과 비교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는 볼만한 가치가 있으니 한번 볼까요? 플스4는 1.84테라플롭, 플스4 프로는 4.2테라플롭, 엑스박스1S는 1.4테라플롭, 엑스박스1X는 6테라플롭이었습니다. 여기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12테라플롭으로 이전 콘솔에 비해 2배가 되었고, 플스5는 10.28테라플롭으로 플스4 프로에 비해 약 2배 이상, 2.44배죠?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엑스박스 시리즈 S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S는 4테라플롭으로 플스4 프로 4.2테라플롭보다 조금 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상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엑스박스 시리즈 S의 3배이지만, 실사용 시에는 여러가지를 위해서 딱 3배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엑스박스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의 게임을 구분해서 엑스박스 시리즈 S의 게임 파일을 더 작게 만든다면, 더 작은 파일을 돌리는 것이 더 수월할 테니, 이 부분은 엑스박스 시리즈 S에게 더 유리하겠죠.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테라플롭이라고 하는 것이 엑스박스 시리즈 X를 사느냐, 엑스박스 시리즈 S를 사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엑스박스 시리즈 S가 4테라플롭이어서 게임하는데 느리거나 불편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엑스박스 시리즈 S로 게임을 해보는 동안, 로딩이 느리다거나, 화면이 깨진다거나, 초당 프레임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잘 돌아가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빠르고, 엑스박스 시리즈 X, S 둘 다 리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할 때, 보통 7에서 8초면 게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저는 한 게임을 깊이 파는 스타일이라, 왜 게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함? 이랬었는데, 이 리즘 기능을 한번 써보니까, 이 기능의 편안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딸 샬롯과 함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게임 저 게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 어른용 게임 하다가 샬롯이 나타나면, 바로 샬롯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슉! 딴 게임으로 바꿔버리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완전 디지털입니다. 디스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플스5와 비교하자면, 플스5의 저렴이 디지털 버전은 플스5와 같은 성능이지만, 디스크만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비교해, 디스크도 안 들어가지만 성능도 약간 딸립니다. 이제 그래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최대 초당 12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1440p를 지원하는데, 업스케일링으로 4K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1080p, 1440p, 4K는 화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화면 크기에 관한 값입니다. 4K TV가 집에 없다면, 혹은 4K TV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 없다면,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지원하는 4K는 무용지물, 그림의 떡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S는 4K TV에서도 1440p의 업스케일링이지만, 꽤 괜찮은 좋은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작으로 밝혀졌지만, 출시 전 이슈였던 발열이나 소음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저는 게임을 하는 동안 콘솔이 내는 소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너무 조용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디스크가 안 들어가니까 디스크 소음은 없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검은 부분이 배출구인데, 한 2시간 정도 플레이한 후 손으로 확인을 했는데, 따뜻하다 할 정도의 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팬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사용하는 팬과 같은 팬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조용하고, 열 처리 또한 너무 잘 되는 기계입니다.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저장소의 크기인데요. 완전히 디지털용으로 나온 것이고, 500GB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저가 쓸 수 있는 크기는 364GB 뿐입니다. 보통 요즘 크다 하는 게임들이 50에서 70GB 하고, 정말 크다 하는 게임이 콜업듀디 같은 게임인데, 이 게임의 처음 파일 크기가, 플스4에서 95GB, 엑스박스1에서 93GB, 플스5에서 133GB,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서 136GB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같이 한 게임을 깊이 파는 스타일이시면, 364GB의 저장공간은 작지 않습니다. 참고로 플스5는 664GB, 엑스박스 시리즈 X는 800GB, 엑스박스 시리즈 S는 364GB이 실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AAA급 게임을 한 번에 여러 개 돌리시는 스타일이라면, 364GB는 작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전용으로 나오는 1TB SSD를 사용하면,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SSD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내장 SSD와 같은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볼 때, 이 시리즈 S와 이 전용 SSD를 사시려면, 가격 면에서 시리즈 X를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시리즈 X와 같게 되고, 800GB의 여유있는 저장공간과, 더 좋은 스펙을 가진 기기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전용 1TB SSD 또한 사용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엑스박스 시리즈 S와 더 잘 어울리는 해결책은, 일반 엑스박스용 외장 하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2TB가 이 정도의 가격이니, 아주 빠른 속도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해볼게요. 제 동생이 엑스박스 시리즈 S를 선택했다고 하면,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줄까요? 음, 잘 샀어! 라고 말해줄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4가지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저는 이 엑스박스 시리즈 S가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당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나는 1080p TV를 가지고 있다. 2번, 당분간 나는 4K TV로 업데이트할 계획이 없다. 3번, 나는 게임을 디지털로 산다. 4, 돈을 아끼고 싶다. 여러분이 이 4가지의 예라고 답하셨어요? 그럼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당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T 사용 후기입니다. 사실 저는 사용해보고 좀 놀랐습니다. 게임 다운로드하는 시간 말고는, 게임 시작할 때 로딩이나, 게임하다 페이지가 바뀌는 로딩을 한다거나 하면서, 단 한순간도 이 콘솔이 느리네 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부드럽고 너무 빨라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 패스를 구입했는데요. 이 게임 패스를 즐기기에는 너무 완벽합니다. 저는 게임을 한 8개 정도 다운로드 했는데요. 아직도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게임이 다 50기가, 70기가, 100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0기가 미만짜리도 재미있는 게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364GB SSD가 크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작지도 않았고, 안 하는 게임 잘 지우고, 잘 관리하면서 사용한다면, 이 엑스박스 시리즈 S는 부족함이 없는 콘솔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4가지에 포함되신다면, 엑스박스 시리즈 S로 결정해보세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인스타그램도 놀러오시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치크치크치크기야